겨우 보러 가기 이제 무드샷은 주로 한.. 무드샷은 제가 다 찍을게요. 무드샷은 한 6, 7초. 지금 바람이 안 바라서 바람이 맵을 텐데. 이걸 더 만끽하게 이제 무드샷은 안 되는 거고 싶어요. 뭔가 초점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. 원래 이런 건가요? 왜냐면 원래 거울을 비춘 걸 할 때 제가 거리가 엄청 멀단 말이에요. 멀어서 나머지가 엄청 화려해지는 거예요. 원래 이렇게? 원래 그래요. 1.8이 좀 앱섭이 낮을수록 더 흐려져요. 다행히 하시는거죠? 2.5만 원 정도 잠시 멀탈 2.5만 원 2.5만 원 3.5만 원 3.5만 원 아랫뉴스 끼워두고 이빨 살짝 보여줘야 돼요 아랫뉴스 끼워둡 아랫뉴스 끼워둡 아랫뉴스 아랫뉴스 테이크 카메라가 있어서 진짜 어깨가 좋은 거 같아요 아 근데 이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트 tel. 보기로 할 수 있는지 포트 EPJ 이벤트가 가장 적을 수 있게 이벤트는 거처럼 여기다가, 이벤트가 더 넣어두고 이벤트가 더 넣어두고 이 정도만 더 넣어두고 이 정도만 더 넣어두고 이벤트는 스크랍에 더 넣어두고 이 정도만 더 넣으면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벤트가 더 넣어두고 이렇게 만들어두고 조금 더 멀리서 먹자 머리 없는거 없어요? 네? 머리 없는거 없어요? 네 안녕하십니까 소원 이 중... 이재왕으로 이곳에 온 Beverly Hills 남자 다발을... 남자 머리를? 자발을? 이 다발을 사용한 남자 머리를 하는 거예요? 그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챠 아 진짜 어 이따가 왔다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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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햇빛 가리는 느낌인가요 아 거기 뭐가 있는데 뒤에 위에 위에 눈 더 틀고 눈 한번 감아볼래요? 눈 감아봐요 The fieldman is good 눈 감어 있었더라 한 번 더 있어야겠네 직접 올려줄게요 뭐라구요? 아니 어떻게 보다니 눈 감아보래요 잠자만요 주로 눈 감아보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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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지금 거기다 다 돌아봐봐 나이쿠 와이트 여기 지금 가요 왜 안보여요? 안보여요 지금 발이 잘랐어요 오 등록되어 오 마음대로 해주세요 머리 닦아요 네 거기서도 멈추고 허둥이 움직여서 배울게요 아 좋아요 잘랐습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고 계시죠? 네 맞아요 아 살짝 개꽃다 말해 이렇게 피카르 어 아 미끄러운데 어 갑자기요? 시약점? 아 왜왜왜왜 못한대 왜 못해 저 그런거 정말 잘 못하는 하하하하하 진짜 그렇다 파랑아 쪽에서 그런걸 하겠네 아 근데 싸이 이렇게 아 진짜보다 어떻게 해야 돼? 저는 네 이렇게 이렇게 숨겼는데 눈만 나를 이렇게 근데 토마라 베스푼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 살짝 이렇게 뒤로 해놓은 게 좋다 딱 여기 1 2 3 3 3 3 3 3 아 아 아 우리 히찬아 찍어놔야 되는데 우리 저걸 이제 강국 가서 제가 히찬이를 찍으면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고 zes 도망간다 도망간다 1 2 2 2 2 2 3 4 2 슬픈 아기 왔어요 널 부러워 널 부러워 도망가라 도망가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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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요거 두께요 아 여기도 있어요? 아 여기도 있어요? 어 차도 아 아